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ob, the job and it loves me 지금 말이야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나한테 물어보거든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거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고 말이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자기 직업 다 포기해버려야 되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정말 하던 일 다 멈춰버려야 되냐 이거는 되게 힘든 일 아니냐 정말 예수님 따라가려면 이거는 목사님이나 성교사님들 같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일 아니냐 그렇게 나한테 많이 물어봐 예수님은 정말 반복해서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청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지 세리들, 죄인들, 그리고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따라간다 이거하고 오늘날 21세기 우리 교회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할 때 따라간다 이 두 개의 뜻의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우리 전에 근데 얘기했었잖아 SNS 우리 이거 사용해가지고 제자와도 하고 더 교회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 이 말은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걸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대신 선택해서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따라가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지 예수님을 따라하도록 처리하셨다 am I following Jesus? what are the things that are standing in our way from really truly following Him? that goes for you and I and everyone else in our churches and even around the world and I think Jesus would just simply say this to us you need to let those things go you need to let them go, leave them behind and cling on to me, hold on to me that's what it truly means, to follow Him I think that's a really important question we don't have to talk to each other but we want to talk to each other and go and talk to each other it was a really wonderful conversation Hello, I'm James Moksa and everyone, I am blessed Through this program, we hope all of the next generation can become true disciples of Jesus Christ well so far, we have talked about the question what is a disciple? and we define disciples as people who are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who are living gospel-centered lives and who are sent on mission and seeing the transformational triangle last week we talked about the fact that discipleship needs both information about Jesus and imitation if we really want to see lasting change with tools like the triangle we are going to continue to learn about how we can be a disciple what we have learned and experienced has value but what the word of God says about discipleship should carry the most weight so once again, let's meet our three young guests who will discuss today's issue 대화 주제가 아무런 주제 상관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 제 삶을 앞으로의 생활을 또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당장 제 삶 속에서 어떤 교훈이 있고 그리고 방향성을 제시해줄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1대1로 양육받고 있고 또 제가 성격 공부로 친구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좀 더 폭넓고 다양하게 제자의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평소에 그런 세상적인 삶과 그리고 제자의 삶 그런 것들의 가치관에 충돌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순종,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다 조용히 하고 카메라가 주변에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랑 같아서 그런 건데요 그냥 지금 우리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얼음 된 것 같아요, 얼음 오늘은 따른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루는 내용은요 따라간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가 뭐냐 이걸 다루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제자가 누군지 알았죠 그러면 제자가 누군지 안 이 제자가 뭘 해야 되냐 이걸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건 확실한데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따라간다라는 게 진짜 무슨 의미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지 혹은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면은 뭐가 문제인지 혹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라면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오늘 좀 다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들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보통 따라간다라는 주제로 성경구절을 찾으면 이런 게 대표적인 구절들이거든요 이 구절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 혹은 연상되는 어떤 경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에서 합창단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합창단이 아니라 교내 채풀 시간대에 올라가서 찬양을 하는 찬양대의 성격을 가진 합창단이거든요 근데 그 합창단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할애하는 연습시간과 그리고 채풀 공연 시간대에 올라가야 하는 시간들을 제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과 거기 안에 있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또 드리는 여러 가지 노력과 시간들 그런 것들이 제가 내려놓은 그리고 제가 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합창단을 통해서 예배를 섬기시는군요 그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할애가 돼야 되는데 그 시간을 위해서는 본인의 다른 시간을 빼와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되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단순하게 들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예를 들어서 학과에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전도도 해야 되고 말씀 양육도 받아야 되는 데 있어서 이제 전도하는데 어려움이나 이제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서 저만 교회를 다니거든요 공부는 하지 않고 수련회만 다니느냐 이런 말씀을 믿지 않는 시선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맞는 부모님으로 같은 핍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셨군요 네 We are all familiar with the word follow When we look at social media or SNS we tend to measure our success as people or our status by the number of followers that we have And even more than that we have the tendency to believe that we are deeply sharing in a person's life when we see the highlights of their day Through the scriptures we see that many people follow Jesus as well Some of them followed him up hills and mountains just to hear one of his sermons And others would follow him and even spread their clothes on the road as they shouted Hosanna But just because they followed Jesus and watched his life doesn't necessarily mean they were truly following him There needs to be a change of the life a sacrifice of the old ways That is why Jesus said that if you want to follow me You need to take up your cross You need to take up your cross It's the same thing I think I'm trusting in the word I'm trusting in the word I think that you were trusting in the word 뭐가 있었어요? 어... 기도 시간을 지키는 거? 누가 빛나자매한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거는 CCC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순종한다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루에 몇 분 기도하라고 이야기한 게 CCC에서 요구한 거라면서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CCC 따라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거 맞다고 이심짓고 하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꼭 그런 건 아니었는데 뭐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는 한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의 그런 방법, 수단 같은 거였거든요 그냥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순종으로 이렇게 가게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CCC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CCC에서 요구한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들리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그건 분명히 다르죠 다른 건데 이제 CCC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순종하게끔 도와주는 하나의 단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된 근거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되게 어려운데... 되게 어려운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 나사렛신이 아니에요 저도 시민이에요 완전 여름 시민이고요 저도 CCC에서 너무 CCC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뭔지 그걸 대화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성교단체에서는 이제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이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거를 이제 요구를 하는데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순종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됐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 좀 적합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이제 제 경험 속에서 당연히 아 맞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말이에요 제가 이걸 조금 확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뭐 나는 이런 걸 경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더 좋겠고요 저는 지금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이제 이 시기를 지나서 어디로 가야 할까라는 부분에서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서 그것들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당장 현실이라는 조건 하에서 봤을 때는 내가 이제 나이 들어가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단순히 이것만 쫓으려고 보니까 어... 그렇다면 내가 따르기로 한 주님의 뜻은 어디 있지? 라는 고민을 다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돈 버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분들인가요? 어...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러한 고민들을 이겨내신 분들이 그러한 세대인 것 같고 제가 섣불리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나요? 그거는 따를 수 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하하 지금 당장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학생의 신분으로서의 고민을 얘기하자면 한참 교회 사역이 몰려있는 주말이나 아니면 주일날에 그렇게 조배 과제를 해야 될 때가 오는데 내가 그럼 주일 성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 모임에 가야 되나 그런 유치한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너무 어려웠어요 네 계속 이렇게 혼돈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을 따라한다는 게 그냥 문자 그대로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것들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 혹은 이것에 쓰여진 그 의도를 찾아 쫓는 것인지 둘 중 어느 것이 따르다의 정의에 더 가까운 것인지가 많이 보호한 것 같습니다 Charles Stanley who has been called America's pastor and is also a New York Times bestseller once said the bottom line of the Christian life is obedience and most people don't even like that word during the time when Rome ruled the world if somebody confessed that Jesus is my king and my savior it would almost be like suicide following Jesus and taking up your cross was a very serious thing a confession that could very well cost you your life but what does this mean for us in the 21st century what do we do with this phrase take up your cross would a loving God really want us to die for him or are Jesus' words here in this verse even relevant for us today so many of us tend to understand and comprehend the Bible based on our own experiences and preferences we tend to pick and choose what we like and what we don't like from Jesus' teachings but Jesus is not customizable we can't have him our way if Jesus is truly our king we will follow his life and his words and if we are truly passionate about following him I believe we will come to the truth about how to be the type of disciples and followers that Jesus requires 말씀 그대로를 따르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경험을 이야기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게으름이나 내 생각들 게으름과 내 생각 게으른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지고 그러면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 방해물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직장을 구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증, 스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해외 인턴십도 가 있고 자격증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저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느님한테 더 내려놓고 맡길 수가 있는지 그런 실제적인 제 삶 속에서 하느님께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마태복음 10장에서요 둘씩 짝지어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보내는 장소가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 승천하시고 그때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 말도 제자를 삼을 때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가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라는 말이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지만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사도들이 되잖아요 보낸받은 자들이라는 어원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요 제자들이라면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신앙 공동체는요 거기는 가는 곳이라기보다는 대부분에게 말이에요 가는 곳이라기보다는 보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같은 시각으로 날 봤을 때 나는 어디로 보냄을 받아야 되냐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보낸받아야 하는 장소가 세상 어떤 영역이다 그렇다면요 이거 준비해야죠 당연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요 그때 쫙 설명하신 끝부분에 뱀 같은 지혜 말씀하세요 뱀 같은 지혜 세상이 갖고 있는 모든 거짓말들을 다 초월하는 지혜예요 뱀의 영역 그걸 초월하는 지혜예요 내가 어디로 보낸받았는지에 대한 암이 필요하죠 그것만 있다면은요 그 보낸받은 그곳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보낸받았냐 이게 결정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따르는 대상이 예수님이었는데요 끝까지 그리고 항상 항상 조정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출발한 총알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요 가는 동안에도 계속 재조정해야 돼요 방향을 이건 회개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만큼 가다가 좀 삐뚤어지면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가다 삐뚤어지면 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매일매일 내가 성교단체에 있든 교회에 있든 아니면 학교에 있든 세상 어디 알바 자리에 있든 계속 조정하고 내가 따르는 게 예수님인가 맞아 왜 맞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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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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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계속 가야 돼요 인 Matthieu 4, 19 Jesus gave Peter the invitation to be a fisher of men This is an exciting invitation that is easy for you and I to accept But when we get to passages like Matthew 10, 38-39 and taking up our cross it initially seems to be much more burdensome than something to be excited about But with a proper perspective, we will find that while difficult, the cross is not a burden. See, Jesus had His cross, the Savior's cross. No one else could take up the cross that Jesus hung from on Calvary. That was for Him, a sacrifice that only the perfect Lamb of God could bear. And taking up your cross has other meanings. It means that we will face hardships and struggles in this life. Desiring to continue to follow our old habits and our old ways. It means that we will face persecution. When we believe in Jesus and are being changed by Him, our new faith will cause a division with the people and the culture around us. And it means sacrifice. Now, I continually give my life away to both God and others. I live a life of service. But the great news is this. That when we take up our cross every day, we are promised eternal life. Eternal life for now and for the future. And when we have that perspective, there is no burden in taking up our cross. Okay. It's not worth one. 군대에서 울렸어요 근데 어떤 군인이 자고 있어요 막 깨웠어요 뭐하냐 일어나라 그랬더니 군인이 하품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졸려요 더 자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말이에요 한 시간쯤 더 자도 될 것 같아요 하고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어요 기상나판이 울렸는데 큰일 나죠 그쵸 근데 이럴 경우에는 가능해요 내가 군인인지 모를 때 군대에 왔는데 내가 군인인지 몰라요 내가 민간인 아닐까 그러면은 그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형제가 군대에 부르심을 받았던 예를 이야기한 것처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나를 따라와라 여기에 나갔어요 우리가 만약 제자인 줄 안다면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기상나팔이 울리면 졸려도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가 제자인 줄 안다면 하기 싫어도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고 나는 그분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 지식 속에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걸리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역들 있어요 아까 누군가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로마의 고문 도구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반대되는 생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반대되는 생각을 아니야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내가 나는 그런 거 아닌데 라고 아닌데 라고 얘기해버리고 만다면요 그건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요구 그거를 따라서 살다가 또 어떤 사회계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following Jesus following Jesus isn't something that you can do at night where no one notices it's a 24-hour-a-day commitment that will interfere with your life that's not the small print that's a guarantee the literal meaning of disciple is a follower and disciples can only be made by those who follow Jesus to keep on this path of following you have to be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there is no halfway discipleship you either follow or you don't there's no in-between so where are you? are you a follower or are you living somewhere in between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그리고 어떻게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도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한테 변화가 있다 다 출근을 하고 금요일 밤만큼은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죠 아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구나 이런 거 생각하기 전에 내가 진짜 바뀌고 싶은가를 한번 스스로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날 웬만한지 이렇게 이렇게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에서 탈출할 생각은 안 하고 배탄만 막 하고 있어요 교회가 뭘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게 예수님 따르는 게 뭐...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가 아닌 건가?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역할은 뭘 바꾸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역할은 우리를 바꾸지